JTBC 썰전에 출연한 고 노회찬 의원, JTBC 썰전 캡처, 서울은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비보의 그가 출연 중인 JTBC 토론 프로그램 썰전, 이 23일 예정된 녹화를 취소하고 26일에도 결방한다는 소식을 알렸다. JTBC는 이날, 오늘 예정됐던, 썰전, 녹화는 취소됐다. 아울러 26일, 썰전, 본방송 역시 휴방한다. 고 밝혔다. JTBC는 그러면서, JTBC와 제작진은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하고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. 고인의 명복을 빈다. 며, 향후, 썰전, 방송 재개 시점과 그 외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,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알리겠다. 고 덧붙였다. 촌철살인, 위대가로 불리는 진보정치의 아이콘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예능에도 출연해 대중과 만났다. 최근 작가 유시민의 후임으로, 썰전, 에도 합류했다.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드루킹,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 이날 오전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. lisa.yna.co.kr 2018년 7월 23일 11시 53분 송구